요! 민낯 군방아! 애독이다요! 오늘 할 게임은! 애틋클 릴로케이션 전이라는 게임입니다! 이 게임은 제가 듣기로는 이삿짐을 싸가지고 그 도착지까지 잘 이사를 마치면은 되는 여러 스테이지가 있는 게임이라고 들었거든요? 모르겠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애독 유튜브 제가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했다가 수능 끝나고 아버지한테 운전 접으라는 이유를 들은 말을 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다!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님들 잘 보세요 주행을 시작합니다 전방 5m 앞에서 5회전 후에 좌회전입니다 확 꺾지마 천천히 꺾고 잘 잘 잘 시간은 많아요 30초나 있어요 잘 잘 잘 전방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? 이번에는 싱크대가 생겨 아니 어느 이삿짐에 싱크대를 싸가? 오 싱크대씨 싱크대씨 손 넘는 거예요 오 중심 잘 잡아라 3m 앞에서 좌회전 후 직진입니다 아 누가 길목에다 차를 세워놔 어 경찰서가 안전주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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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한 개? 야 얘 벌써부터 불안한데 이슈액 이거 야 벌써 자기주장 강한 거 보세요 이거 툭하면 쓰러지게 생겼구만 지금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툭하면 쓰러지게 생겼네 진행을 시작합니다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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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진 안전성 있어 야 미쳤어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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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공약법이었네 여기로 간 다음에 우려 이런 티비 쉐어어어어어앗 오케이, 오케이 팁 골고듀로서할까? 와우, 베스트 드라이버ше Auch! 6m 앞에서 좌회전 후 직진입니다 피아노가 진짜 개 거슬리네 진짜로 뭐야 내 차 돌려줘요 뭐야 아 됐다 나이스 뭐야 뭐냐고 이게 그 여자들이 반한다던 입에 명함을 지갑을 카드물고 운전면허 시험에서 이렇게 하면 불합격입니다 살짝살짝 나이스 그리고 저쪽으로 벌은 뭐야 벌은 뭐야 야 다 와가지고 너희 진짜 야 잠시만요 이 정도면은 이 구간에 이 구간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야 피아노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게 다른 것들이 이사할 때면 본인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 넘어가요 아 저 마인크래프트 싫어해요 잠시 그냥 들어와 본 거예요 너 돈 많네 나 들어갈게 재밌었습니다 들어와 돈 많다고 들어오신 데잖아 저게 무슨 의미겠냐고 얘들아 저게 무슨 의미겠냐고 장교실 빨리 나가야지 돈 별로 없어요 저거 다 나중에 가차에 꼬라먹을 돈인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왜 이렇게 무서워 너무 돌방돌방해 왜 그러시죠 진정 좀 할게 진정 좀 할게 어 뭐야 장신군가봐 나는 돈은 필요 없고 세 번째 아이템만 줘 세 번째 아이템만 줘 한 번 더 해봐 여덟놀 아 아니 아니요 여기서 패라 아니요 여기서 판다니까요 천양대 저기서판다니까요 재단한 exchange 呃 아 요거 얼마 한다고 들어찌드 드셨죠 1번만 더 해 봐 다시 드셨네 진짜 한 번만 확실히 이번엔 드셨다 왜 자꾸 너가 먹어지는 거냐 내가 더 가까운데 이거 원래 버린 사람이 먼저 타고 가면 먹어지거든요 왜 그러세요 너 나를 너무 비웃는 거 아니니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안 먹어지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어 아픈 안 주장님 돌려줘 아니요 필요하시면 아티션도 괜찮아요 오? 오 오 오 오 오 그럼 다시 줘 오 오 필요하면 가지라면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제발 어묵만큼은 열심히 할 길 덕분에 포포 서버가 재미있어지겠어 왜 저만하고 나갈 것 같아 아니 와 진짜 AI가 틀림없어 확실해 오늘로써 확실해졌어 튜냥님은 AI야 말도 안된다고 뭐야 이거 생각보다 비싸잖아 이거 생각보다 비싼거였잖아 256개였잖아 젠장 어 내 초코박스 어 내 횃불 젠장 아 네 아멘 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